2, 3, 1! 안녕하세요, 박찬수 현장입니다! 저는 이 엔엣, 에이젠 뮤직 오브 월즈, 나는 하루 앞둔 오늘 저희 박찬수 현장의 스타 카스터로 함께 외치겠습니다. 했습니다, 멤버들 그거 아십니까? 저희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마마 출석률 100%라는 40%라. 저희가 저야 되는 거 아닌가? 매년 마마에서 퍼포먼스를 선보했다고 했습니다. 와우 와우 과연 올해 마마에서는 저희 방탄소년단이 어떤 무대를 준비했을지 전세계의 아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죠. 그 전에 우선 2020 마마의 슬로건을 함께 확인해볼까요? 1, 2, 3, 1 2, 3, 2, 3 네 그렇습니다. 키워드 앤 뉴스테이씨 네 아는 만큼 즐길 수 있죠. 아미들을 위한 특급 서비스 2020 마마 퍼포먼스 관전 포인트 대파출 네 무대마다 역대급 퍼포먼스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자타공이 무대장의 방탄소년단 아우 마이 갓 과연 방탄소년단의 2020 엠넷 아이시아 뮤직 어워드에서는 어떤 새로운 무대를 선보일까요? 기다려요. 저희 첫 번째부터 한 번 보여주시죠. 1, 2, 3 야! 야 이거 뭐 이거 다 있는데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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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. 네 그렇습니다. 그럼 두 번째도 한 번 보여줄까요? 1, 2, 3 네 이런 신비로운 의미를 삼고 있습니다. 자 세 번째는요? 마지막 세 번째 준비됐어요. 1, 2, 3 1, 2, 3 2, 3 2, 3 자 저희의 스포이러를 듣고 뭔가 느낌이 오셨었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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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렇습니다. 아직 눈치 못 있으신 분들도 이 모든 스포이러의 의미를 바로 내 미션이신 모모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. 네 전세계 케이팝 팬들의 축제회장 2020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가 이제 정말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마지막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저희가 함께 열심히 준비하는 노래 컨펌스도 함께 즐겨주세요. 게이스 투 두토피아 202호 마마 감사합니다. 스포이러시